통제 경찰서 형사가 기이한 현상을 겪었답니다. 형사 눈앞에서 여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. 문 여하세요. 협조하시죠. 언제부터 관리국이 지들 소관도 아닌 거에 명령하고 참결하게 됐어? 그 여자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저희들끼리도 확신을 못해서요. 관리국이 그 여자를 늘 찾았다는 거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.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. 나한테 이런 거 없지.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니까. 전에 그랬던 것처럼.